보상업무가 보험업무의 핵심이라 여기는 보상전문가 민진기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다. 민 본부장은 전국교통연수원 교통사고자문단 전국화물공제 개인택시공제 교통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상관련 책자를 출간하며 인정받고 있다.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험금 청구시약관에 따라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진기 본부장의 신조이다. 민 본부장은 후배 설계사들에게 보상업무를 가르치며 보상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. 이는 그가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게 되며 최단기간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.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민 본부장은 매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조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. 민진기 본부장은 보상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영업현장을 이롭게 하는 것을 꿈꾼다. 이를 위해 보상전문가 교육과 조직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